남과 비교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Thing On을 공부해 보시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성공한 스푼이라는 그 채널에서 이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이걸 딱 본 순간 오늘의 Thing On은 이걸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잘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When you are at the bottom They don't respect you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보면은 At the bottom 이라는 요 표현이 나와요 이 At the bottom 요게 중요합니다 이 바름의 의미는 밑바닥, 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바닥에 있을 때란 뜻인데 요 바름만 잘 외워도 여러분 술집에서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술을 이렇게 원샷을 때릴 때 있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Hey guys! 원샷! 원샷! 원킬! 막 이러는데 요게 조금은 사실 이상한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원샷이란 말을 이 맥주잔, 요걸 맥주잔이란 생각하세요 맥주잔, 이 바닥을 바름이라 합니다 이 바름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BOTTOMS UP BOTTOMS UP 이라고 하면은 원샷이란 뜻이 돼요 바닥을 올려라 요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죠 여기서는 At the bottom 그러니까 너가 가난한 때 너가 진짜 밑바닥에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하나 더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Write your name 이름을 쓰세요 At the bottom of the paper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뒤에가 중요합니다 They don't respect you 여기서 영어에서 해석을 할 때 요런 대명사들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가르치는 데이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너가 밑바닥일 때 사람들은 너를 존경하지 않아 that respect 동사입니다 존경하다예요 I always respect my parents 이렇게 하거나 You never respect me 이렇게 막 뭡니까 이게 랩대로 보면은 이렇게 막 Respect man 막 이런 거 보이죠 이 respect 동사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They don't respect you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밑바닥에 있을 때 사람들은 너를 존경하지 않는다 자 근데 When you are in the middle 요 표현도 정말 많이 씁니다 In the middle의 의미는 가운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어 동사를 쓰면 돼요 어디 있어 너 어디야 I'm in the middle of the classroom 이라고 하면은 교실 가운데에 있던 뜻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여러분 어느 때 회화로 많이 쓰냐면은 내가 뭔가를 정말 열심히 열중해서 하고 있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열심히 축구 중이야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I'm playing soccer very hard 라고 하는데 원어민들은 요 표현도 많이 써요 I'm in the middle of playing soccer 요렇게도 씁니다 나 지금 영어무중이야 방해하지마 I'm in the middle of studying English 요렇게 쓰면은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단 In the middle When you are in the middle 너가 중산층 가운데에 있을 때 자 요때 They ignore you 사람들은 너를 무시한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 ignore의 의미는 동사로서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말의 무시하다와 영어의 ignore 얘는 조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 지금 내가 어? 어? 양복 안 입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면 하죠 이 무시의 ignore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영어에서 ignore는 그냥 대답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Frank 이렇게 이게 바로 ignore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옷 이렇게 입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라는 말은 깔보는 거죠 Look down Look down 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씁니다 Are you looking down on me? Why? 이 무시하다랑은 조금은 다르다 요것도 같이 기억하면서 얘는 동사니까 ignore They ignore me No I never ignore you I'm always here Why did you ignore me yesterday 이렇게 갈 수 있는 동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있어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소리죠 당신을 자 다음 가볼까요 When you are at the top 요거 이제 의미 오죠 At the top 하면은 꼭대기예요 이제 여름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불을 쌓았어 막 이렇게 명성을 쌓았습니다 When you are at the top 너가 꼭대기 있을 때 그때는 They hate you 사람들은 너를 싫어한다 요 hate라는 동사 요것도 잠깐 짚고 가죠 우리 흔히 아 나 그거 싫어 아 나 피자 먹기 싫어 한국말은 이 싫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영어를 이거를 hate로 가면은 이 증오하고 이 경멸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나 피자 먹기 싫어 I hate eating pizza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 잘못된 표현이다 그럼 어떻게 쓴다 I don't like to eat pizza I dislike to eat pizza 요렇게 바꿔줘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hate는 영어의 hate가 아니다 싫다 dislike 요겁니다 증오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죠 보면은 막 훌륭한 사람들 막 막 되게 싫어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정말 막 성공해가지고 동창에 딱 낳잖아는데 사람들 막 싫어하죠 대부분 그렇다고 막 되게 못 사는 애가 낳아서 그럼 막 막 이렇게 막 멸시합니다 중산층이 오면은 그냥 무시해 너 이것도 없어? 에이 왜 대부분 사람들 성향이 이렇다는 거죠 누가 만약에 막 명품 가방 500개를 막 메고 왔어요 치료하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어디서 뭐 사기쳐가지고 돈 벌었을 거야 이런 말이 나온다는 소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은 Do you 그래서 그렇지 않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Stop seeking validation from others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seeking seeking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seek 의 의미는 바로 뭐다? Look for 라는 뜻이에요 얘도 찾다고 얘도 찾답니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걸 찾는 거고 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뭔가를 찾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look for seek 둘 다 바꿔서 쓸 수 있다?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I'm looking for a girlfriend 일반적으로 이걸 더 많이 써요 왜냐 I'm seeking my girlfriend 하면 뭔가 너무 진지하고 여기에 목숨을 건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Stop seeking 그만 좀 이렇게 막 찾아라 그만 좀 신경 써라 뭐를 validation 자 여기서 이 중요한 표현이 validate 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 얘는 회화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validate 좋습니다 얘는 어느 때 쓰냐면 Can you 또는 Do you validate parking 또는 parking tickets 이럴 때 validate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 도장 좀 찍어주세요 라는 표현 스타벅스나 어디 갔을 때 외국에서 Do you validate parking? Do you validate parking? 이렇게 정말 많이 쓰는 동사다 라는 걸 기억하고 여기서 validation 했으니까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사전을 찾아보면 유효 검증 이렇게 나오는데 인정이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면 정확히 떨어집니다 Stop seeking validation from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찾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가 어디 동창회를 갔어? 아유 누구는 뭐 58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24평 아파트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 근데 자꾸 신경이 쓰긴 해요 왜냐 우리는 사람이니까 저도 아파트를 되게 작은 데 살고 있어요 작은 데 살고 있는데 막 누구는 막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 좋다 막 이렇게 하면은 신경이 안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 신경 쓰면은 나의 감정만 상하게 된다 여러분 대국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Stop seeking validation from others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You will never ever please them 이라고 했죠 우리 흔히 please 하면은 문장의 맨 마지막에 쓰는데 이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공부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 우린 please 제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석해 볼게요 너는 할 거야 절대로 절대로 제발 그들 에잉?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 유는 주어예요 그럼 얘가 뭘게요 얘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은 뭐 그런 것들입니다 동사네요 얘는 복적어겠죠 그럼 너는 please them 어떻게 듣게요 기쁘게 하다 please 하면은 아 제발이니까 기쁘게 하는 거죠 너는 절대로 never ever 절대로 기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소리죠 너가 뭘 하든 여기서 그들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들이에요 자 이런 표현들도 같이 짚고 넘어갑니다 never ever 정말 정말 부정을 강조할 때 쓰세요 never ever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한테 제가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라고 했을 때 여자가 I will never ever ever give you my phone number 절대 안 준다는 소리겠죠 never ever 정말 강조입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미안해 자기 우리 새로 시작하자 라고 할까요 여자친구가 I will never ever ever get back to you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 있죠 never ever ever get back to 이런 노래 가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절대로 절대로 만족시키지 않을 거다 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다 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냐 여러분 자체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막 악플이 막 악플 같지는 않지만 뭐 저 사람 뭐 발음이 안 좋다 뭐 저거 저거 틀린 영어다 뭐 저거 왜 저렇게 가리키냐 왜 원 투 투 이 왜 투 발음을 누가 저렇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초를 공부할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일단은 문장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영어라도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가르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바꿔볼까 하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감정이 소모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저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은 그걸 되게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저는 정말로 남의 시선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그런 댓글들을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의 시선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 의식하면서 너무 많이 살아가지 말자 오늘의 띵언이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인생 망했어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 망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 희망을 꼭 가지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띵언은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 프로파일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띵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꾸면 This too shall pass 라고 합니다 그래서 shall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단순한 미래로서 진행되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se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Difficult or challenging time will not last forever and will eventually come to an end 그래서 These too shall pass 이거는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Difficult or challenging Challenging의 의미는 도전적인 이란 뜻으로 그냥 어려운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가 힘들고 되게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Will not last Last는 동사로 지속하다 라는 뜻이죠 지속되지 않는다 Forever 영원히 그리고 Will eventually 이것은 결국에는 come 옵니다 To an end 결국 끝이 온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저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학원생들이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유튜브 조회수도 요즘 막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인생 망했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망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힘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걸 기억하면서 This too shall pass 이 띵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to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 means that difficult or challenging times will not last forever and will eventually come to an end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죠 여러분 제가 다섯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Hard time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 hard time If you face tough situations like disasters or crisis Remember that if you stay strong and work together with others things will get better and brighter days will come 이란 뜻이에요 만약 너가 face face는 얼굴이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직면하다 마주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tough situations 힘든 상황을 like 뭐와 같은 disasters 커다란 재앙 or crisis 위기들 이럴 때 여러분 Remember 기억하라는 소리입니다 대디아를 기억해야 돼요 If you stay strong 너가 강함을 유지하면 그리고 work together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things will get better 이것들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brighter days will come 더 좋은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돼 영어 공부가 잘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정말 안 될 사업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좋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긍정적인 힘을 갖고 해야 된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저도 예전에 헤어져 본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 순간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These two shall pass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financial challenges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financial의 의미는 재정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재정적인 여러 커다란 문제들이 있는데 If you have trouble with money and feel stressed remember that if you keep trying and make smart choices you can get through it and make your situation better 라고 합니다 만약 너가 have trouble 문제를 갖고 있어요 뭐와 함께? 돈과 함께 그리고 feel stressed 스트레스를 느껴요 remember 기억하세요 내디아를 If you keep trying 뭔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make smart choices 정말 똑똑한 선택을 한다면 you can get through get through는 동사로서 어디를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겨내다 극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리고 make your situation better 너의 상황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식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거의 뭐 40% 정도 나왔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0%에서 지금은 6%가 됐습니다 이게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한다는 뜻이죠 저도 예전에 전세 사기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잘 극복하고 이겨낸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쁜 생각 보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커리어 셋백스 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리어의 의미는 경력이라는 뜻이에요 셋백 그 셋 설정하는 게 뒤에 있다는 소리예요 앞에 설정을 했는데 그게 뒤로 갔으니까 뭔가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경력 좌절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애기를 가지면서 이제 집에서 애기만 보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옵니다 그러면서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If you have problems with your job or lose it remember that new opportunities will come and you can start again and make your career better 라고 했죠 만약 당신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with your job 너의 직업에 or lose it 그것을 잃는다면 실직을 한다면 remember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한다 new opportunities opportunities 얘는 명사로서 기회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기회가 will come 올 것이다 and 그리고 you can start again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and make your career better 너의 경력을 더 좋게 라는 뜻이죠 저희 학원생 중에 한 명은 저와 함께 영업부를 한 3년에서 4년 동안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애기를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됐지만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를 좋아함으로써 지금은 저희 팀영어학원에서 영어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you never forget you can grab your own opportunities in the future stay strong and don't think something negative you have to think positively then the bad situation will pass too 아시겠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career setbacks if you have problems with your job or lose it remember that new opportunities will come and you can start again and make your career better 자 다음은 school struggles 라는 표현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school struggle 여러분 struggle 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고통을 받다라는 뜻인데 명사로 쓰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의 의미는 학교 생활의 힘든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 have a hard time with school and feel down remember that if you work hard learn from mistakes and keep trying you can succeed and do well 이란 뜻이죠 만약 너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feel down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피곤하다는 소리는 I feel tired 입니다 근데 그냥 힘이 없고 약간 기분이 다운될 때 있죠 많은 사람들이 depressed 라는 이 단어 형용사를 쓰는데 얘는 정말로 우울증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I feel down today I feel down 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it is raining outside so I feel down 아시겠죠 내가 약간 기분이 우울해요 그럴 때는 remember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한다 that 이하를 if you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learn from mistakes 실수부터 배우고 그리고 keep trying 계속 노력한다면 you can succeed and do well 성공하고 더 잘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학교 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힘든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도 어렸을 때 키가 작고 이렇게 되게 왜소한 체격이어가지고 괴롭힘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막기도 좀 많이 맞았고 선생님들한테도 혼난 적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느낌을 잊어버렸죠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These tw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갑니다 마지막 표현은 Feeling not good enough 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충분하게 느끼지 않을 때라는 뜻입니다 If you doubt yourself and feel insure Remember that when you grow and accept who you are you will become confident and feel good about yourself 라는 뜻이죠 뭔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왜 이럴까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형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고 항상 학교 다 할 때 비교를 했어요 항상 불만족입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공부를 왜 못할까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그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다 그래서 If you doubt yourself doubt의 의미는 동사로서 의심하다는 뜻이에요 만약 너가 너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Feel insecure 해가지고 secure 하면 안심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이 붙었으니까 안심하지 못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경우 이럴 때 여러분 Remember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 When you grow 너가 성장할 때 그리고 Accept who you are 너 자신을 Accept 받아들일 때 You will become confident 너는 confident 형용사로서 자신감 있는 이란 뜻이죠 자신감 있게 됩니다 그리고 Feel good About yourself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느낀다는 소리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못한다 나는 나의 만족 못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멋있습니다 내 코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코가 이쁜 코예요 물론 성형을 해서 더 좋은 코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Feel not good enough If you doubt yourself and feel insecure Remember that when you grow and accept who you are You will become confident and feel good about yourself 어쨌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봤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I really want you guys to stay healthy and think positively It will bring you good luck and make your life better Please don't forget it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영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면서 뭔가 좀 약간 지식에 대한 기쁨을 느끼죠 여러분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동탄이나 천안에 있다면 저희 팀 영어 학원에 오셔서 직접 수업을 들어보시고 온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저희 비대면 수업 1대1 코칭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를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